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현재 지금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향에 약간 문제가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까는 이제 물체 컬러 인식한 다음에 삭제하고 다시 인식하는 그걸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다중 컬러 인식을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현재 보라색, 검정색, 빨간색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이 세 가지 색깔을 같이 인식을 해보는 걸 알아볼게요 컬러 인식 들어오신 다음에 이동 버튼 원형으로 된거 컬러 인식에다가 꾹 누르면은 1초 정도 누르면 새로운 메뉴가 들어오거든요 컬러에 대한 속성 값이예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런 멀티플 이거 이를 다시 이동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면은 이제 발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파란색으로 발을 오른쪽으로 움직인 다음에 다시 이거를 한번 클릭하면은 이제 활성화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이브 다시 클릭해서 예스로 하게 되면은 다중 컬러 인식이 지금 활성화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학습 버튼을 눌러 볼게요 보라색 십자가에 맞춰서 꾹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학습되고 있어요 계속 누른 채로 있으면은 내가 이 학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떼면은 다시 할 거냐 다시 학습 클릭하고 이제 검정색 십자가에 맞춰서 이거를 꾹 눌러 볼게요 떼지 말고 꾹 눌러 보면은 누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떼면은 이제 학습됐고 또 할 거냐 다시 클릭하고 빨간색 십자가에 맞춰서 꾹 누르고 있으면은 누르면서 딴 데에 딴 데를 십자가선에 맞춰서 딴 데를 봐도 돼요 그 다음에 떼면은 이제 학습이 됐고 더 이상 안 할 거면은 그대로 두시면은 이제 종료가 되신 거예요 현재 지금 id1, id2, id3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를 아두이노로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삭제하고 싶으면은 학습 버튼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폭에 다시 클릭하면 다시 사라지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이동 버튼 이용해 가지고 컬러 놓으시고 꾹 누르고 멀티풀 눌러서 활성화 시키고 다시 한번 클릭하고 세이브 하고 예스 그래서 학습을 누르고 다시 누르고 이게 스마트폰이 초점이 잘 안 맞지만 이해는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도 학습을 한번 따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이라는 3을 분류해 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메뉴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동 버튼을 움직이셔서 움직이셔서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에 두시고 그리고 멀티풀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동 버튼을 얘를 꾹 눌러 볼게요 누른 다음에 런 멀티풀 얘를 이렇게 움직이셔서 런 멀티풀 클릭하고 발을 움직이셔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꾹 눌러주고 왼쪽에 세이브 하고 저장 예스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사물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주변 테두리가 있으면은 다시 얘를 이동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저는 마우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주변에 있는 사물을 가지고 오셔야 되거든요 네 우선은 이 마우스를 먼저 학습하는 것보다는 이 바닥에 여기를 먼저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오른쪽 이쪽에 학습 버튼을 꾹 눌러서 학습 그 다음에 또 계속 학습할 거냐 하면 한 번 더 클릭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들고 와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이디원이에요 그리고 마우스를 들고 와서 이걸 십자가에 맞춰서 다시 학습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떼지 말고 그 다음에 약간 돌려서 지금 계속 이 마우스 형태를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형상을 그래서 누르고 누른 채로 그 다음에 떼면은 이제 학습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클릭하면 마우스는 아이디 2 나오고 이번엔 제가 포스트잇을 가지고 와 봤어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십자가에 맞춰서 다시 오른쪽에 학습 버튼을 꾹 누를게요 그럼 아이디 3이라고 뜨면서 이제 학습이 될 거예요 아이디 3 그리고 다시 클릭해서 또 학습하겠다 그리고 이번엔 건전지를 학습하겠다 그러면 십자가에 맞춰서 제가 꾹 눌러 볼게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옆에서도 보고 이제 사물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디 4로 떴어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아이디 1 마우스 아이디 2 그리고 포스트잇 아이디 3 아이디 3 이거는 아이디 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뭔가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오면은 아이디 3 그리고 마우스가 이렇게 오면은 아이디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물을 가지고 한번 학습시키고 이제 이런 걸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그리고 지우는 거는 다시 학습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은 지우겠다 다시 클릭하면 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물들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